기상캐스터 배혜지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두환 국민소통수석, 김혜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5명입니다. 사이 표명한 이유를 분위기 세신 차원입니까? 청와대 관계자 쪽은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이를 표명한 거다. 제일 큰 게 부동산이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부동산이겠죠. 특히 최근에 김조원 민정수석이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게 내놓은 걸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안 팔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렇죠. 2억이나 시세보다 높게 했는데 이거는 여당 일각에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김조원 수석도 그렇고 김혜숙 수석도 그렇고 결국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사표를 쓰게 됐어요. 결국은 집을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까지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은 했습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직 입장 표명이 된 것은 없고요. 일단 사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전원 사표를 다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또 남기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결단만 나온 상황이네요? 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오늘 발표됐죠? 네. 법무부가 다음 주 화요일 11일자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보직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자리에 남았고 이정현 1차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조난간 현 법무부 검찰국장도 포함됐고요.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갔고요. 신재철 현 반부패 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라인은 다 물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면 윤석열 색깔은 지워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지 다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났는데 결국은 그럼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으로 전락했다. 사실상 대검찰청에 고립됐다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아마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가 나게 되면 대검의 과장급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이어질 텐데 아마도 현 기조가 있다면 그대로 이어진다면 윤 총장의 고립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이런 인사가 예상이 돼서 아직까지는 극렬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만 오늘 인사가 나자마자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사회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인사가 났는데요. 소위 말하는 좌천이죠.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일선 지검장들이 모였을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질타하는 발언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무연수원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검찰 내부에서는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에서인지 사회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중간 간부 인사가 나게 되면 사실 그동안 특수통이라든지 혹은 윤석열 라인으로 여겨지는 검사들이 대거 사회를 표명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지금 검찰이 진급 적체 형상을 겪고 있죠.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진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배 검사들은 조금 나가줬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긴 합니다. 항상 검사들도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 나가줘야 뒤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후배 검사들 입장에서는 물갈이가 되길 바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이 됐고 심재철 검사는 검찰국장으로 갔습니까? 네. 검찰국장으로 갔습니다. 심재철 검사가 상갓집에서 네가 검사니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영전했다 볼 수 있겠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됐다고 하는 것은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를 계속해라 이런 시그널입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도 오늘 입장을 보도자료를 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라고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남아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좀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검언유착 사건의 후속 조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당정청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에 후속 개혁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수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장 자리를 유임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비난한 논평을 냈습니다. 오늘 인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는 척했지만 역시 시나리오에 따른 연출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이죠.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켜 몰아내기 위한 인사라며 정권이 요구한 수사에 충성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승진 영전시켜 검사들에게 정권의 충견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이 검찰총장에 대한 문제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데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에 가면 꼭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터지네요. 네,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지 좀 검찰과 색깔 좀 달라서 그렇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남았는데요. 지금 잠깐 비가 아직도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 있는 YTN 강원시재본부입니다. 지환 기자 연락해서 현지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환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네, 아직 현장에 좀 있습니다. 수색 공헌 현장에 있습니다. 네, 춘천 우하무에서 배 3측이 뒤집어져서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실종됐는데 실종자 수색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아직 실종자 발견 소식은 어제 이후에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쯤에 실종자 한 명이 추가 발견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오보였고요. 잘못된 것으로 나왔고요. 오전 11시 20분쯤이죠. 어제 사고로 하류 떠내났던 경찰 순찰정이 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가평 사이 경강대교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발견 기대가 좀 높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도 많이 현장에 왔었는데 많이 좀 실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많은 비로 굉장히 불어났고 우리. 그리고 센 물살에 의해서 호수에 설치해놓았던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갈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떠내려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수초섬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많은 비가 오고 땜수문까지 열었던 상황에서 작업이 투입됐을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사실 어제 물살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가 의야무에 조성한 인공수초섬이 폭우를 떠내려갔습니다. 인공수초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환경을 위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조성하고 또 약간 관광 형태로 해서 약간 하트 모양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수초섬인데 이게 떠내려가니까 행정선이나 민간업체 포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전까지 이따가 출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정이 불가능해지고 떠내려가면서 선박 세척보드가 호수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 철제 와이어에 걸려서 접목됐습니다. 철제 와이어라는 게 호수에 이런 게 왜 있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는데 그 의야무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이런 걸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땜이다. 여기는 돌아가라. 출입금지. 이런 한계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전봇대처럼 하늘로 공중에 떠 있는데요. 워낙 의야무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호수 물 위에 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배를 모시는 분들 경찰이고 춘천시 행정선이고 전문가들이 와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이게 물속에서 잠겨 있어서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배에 걸리다 보니까 이 철제 와이어에 걸리다 보니까 배가 순식간에 전복이 됐고 합승자 8명이 모두 뛰어내려서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한 명이 구조됐고요. 7명이 떠내려가서 한 명은 숨진 채 발견됐고 한 명은 구조. 현재 5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작업자들 중에서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시 공무원도 있고 경찰 공무원도 있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환경선이라고 해서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섯 분이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하시는 게 호수 쓰레기들을 치우고 이러는 분들인데 어찌됐든지 여기 투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비는 오늘 오전까지 좀 내리다가 현장에서 비는 그쳤습니다. 비는 그쳤고 그러면 작업 속도는 어떻습니까? 실종자 수색 작업 속도는? 수색 작업 속도가 좀처럼 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워낙에 물살이 좀 강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작업 속도가 수심이 또 수위가 많이 올라갔고요. 그 앞에 사고 현장이 위암댐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이게 댐에서 수문을 열고 지금 아마도 청평 댐이 하루에 있고 그다음에 팔당댐이 있고 이런데요. 댐들 문을 계속 열다 보니까 사고 현장의 물살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속이 한 초속 3m 정도인데 이러다 보니까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또 흙탕물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구조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물살은 여전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댐이 문을 열고 있으니까 유속은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한 기자께서도 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고 뉴스 계속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강원 취재본부 지한 기자 연결해서 상황 전에 들었고요. 안타깝네요. 사고가 역시. 네. 뭐 좀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실종자들 빨리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 휴가도 취소한 상태고 정세균 총리는 또 현장에 아마 가는 것 같고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현장을 찾아서 댐이 방류 중인데도 경찰장이 인공수초섬을 고정하려다 침몰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면서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결국은 춘천시청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춘천시청은 또 오늘 입장을 낸 것이 인공수초섬을 고박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둬라고 했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지금 중요한 게 지금 댐이 방류 중이라 물살이 굉장히 강한데 대체 누가 저걸 고박하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게 관건이라 경찰도 지금 시간대별로 CCTV를 입수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신고는 민간인들이 했을 테고요. 떠내려가고 있다고. 글쎄요. 경찰이 자체 판단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조금 두고 봐야겠네요. 네. 경찰의 좀 수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스포츠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연예뉴스에 대한 댓글 서비스는 이미 중단이 됐죠. 아무래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악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스포츠뉴스는 왜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겁니까? 이건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30일 오후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자 프로배구 선수 고유민 씨 때문입니다. 당시 고유민 선수가 소속팀에서 포지션 변경으로 인해서 성적이 나쁘게 나오자 악플에 굉장히 많은 악플이 시달렸던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스포츠계에서도 이 댓글 창을 좀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고 오늘 네이버와 다음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스포츠 댓글란을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사전에서 악플러를 고수한 김희철 씨 인터뷰했죠? 네 맞습니다. 김희철 씨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용서는 없다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김희철 씨도 사실 본인에 대한 악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과거 동료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라도 선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희철 씨 같은 경우는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아이돌이고 굉장히 많은 팬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서 선천을 해주고 합의를 해버리면 김희철 정도 되는 팬덤도 합의를 하는데 다른 좀 영향력이 작은 후배 연예인들에게는 연예인들은 더 광경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선천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떠오르는 이름만 해도 댓글 폐해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들이 최진실 씨도 그렇고요. 구하라 씨, 설리 씨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끊이질 않네요 이게. 사실 댓글 피해가 연예인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 연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저도 많이 당... 네 맞죠. 작가님도 많이 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지만 기자는 악플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댓글 창을 안 봅니다. 아 예? 본인이 기사 쓰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분들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멘탈 붙잡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많이 접하는 사람도 힘든데 익숙한 사람도 힘든데 또 처음 갑자기 악플을 접하게 되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골민 선수가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술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잠정 중단입니까? 댓글 서비스가 아니면... 네이버는 잠정 중단을 하기로 했고 이제 AI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제 악플을 걸러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예 폐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예 폐쇄하겠다. 알겠습니다. 한국결롯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빠진 걸로 나왔죠? 통합당으로 올라가고. 네. 여야의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 최저치가 나왔고요.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총선 이후의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 상승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민주당이 하락한 원인은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진성리로운 거 분석해드렸습니다만 미래통합당 지지율을 민주당이 못한 반사 이익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1차적으로는 그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 또 이런 것들이 미래통합당에 좀 투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미래통합당이 최근에 좀 윤희숙 의원 발언 같은 것들이 좀 주목받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오는 거기서 조금 더 지지율이 오르는데 좀 힘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윤희숙 의원으로 인한 플러스알파가 상당히 많다. 다만 또 다른 윤희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44%로 전주하고 같았습니다. 다만 부정평가는 뭐 크게 차이 없었고요. 개요 있습니까? 조세 개요? 지금 유지방 기자가 퍼센테이지를 언급하는 바람에 개요를 다. 제가 일부러 퍼센테이지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개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8월 첫째 주 4일부터 6일까지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고요.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의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2%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비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충청지방입니다. 충남, 충북에서 상당히 많은 비 피해를 입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방금 전에 했는데요. 정세경 국무총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경기도와 충청, 강원 일부 지역에 대해 즉시 재가를 했습니다. 정확한 지역은 경기 안성과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와 제천, 음성, 충남 천안과 아산 이렇게 7개 지역입니다. 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게 달라집니까? 일단 피해복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대표적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도 지원입니다마는 세금에 대해서 면제해 준다거나 조금 뒤로 납부를 유예한다거나 그런 혜택도 따라오른 거죠? 네. 생계안정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비용을 예산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용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코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오늘 말씀 고맙고요.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시사전을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